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대학 은사의 페이스북을 방문해서 글을 읽다가 은사의 친구분인 정화태 전 주 라우스 대사의 글을 접하게 됐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 현재 상황, 한국의 전국에 대해서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특히 외교 일손에서 뛰어온 사람들은 무엇을 걱정하는가를 우리들이 알아낼 수 있는 좋은 단초가 되는 거리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전직 외교 간의 걱정입니다. 정화태 대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반도와 중국의 지난 2000년의 역사에 비추어서 중국이 북한만 세력권에 포함시키고 남한을 그냥 두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제2의 엣지선 라인이 그어지면 우리의 안보는 위태롭습니다. 미국은 한반도의 가치를 그동안 역사적으로 세 번 오판했습니다. 1900년대 초에 가츠라 데프트 밀약입니다. 1945년도에 38도 분할입니다. 1950년도에 신생중국 공상정권의 한국적 불개입 오판이었습니다. 지금 무지무식한 트럼프의 압력을 좌파가 주한미군 철수와 동맹 해체로 가버리면 북한은 완충지대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8일 후 11월 21일인 지소미아 파괴의 단초를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지소미아 파괴가 됐으니까 좌파들이 결국 주한미군 철수와 동맹 해체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정화태 전주 라오스 대사가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글을 읽으면서 한국 정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몇 가지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는 중국은 절대로 한반도 통일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들과 긴 국경선을 자유대한민국 체제와 접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친중정권을 수립하려는 목표를 거두어드리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그러면 한국 내에는 중국과 붙어서 더 나은 권력을 얻기 위한 세력들이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2의 에치선 라인은 미국의 국익과 한국의 오판에 의해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2의 에치선 라인은 미국의 태평양 방어 영역이 한국으로부터 일본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미국은 태평양 방어선과 대중국 정책의 라인을 대만과 일본을 이어 라인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방위 개념을 대폭 축소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은 방위선에서 제외됩니다.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뜻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고집스럽고 미련하고 때로는 불순한 의도가 담긴 지소미아 파기 고집과 지소미아 복귀 불가는 제2의 에치선 라인을 설정하는 계기와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결정이었습니다. 역사적인 궤적을 보면 미국은 얼마든지 자구의 정치 환경이나 입장에 따라서 한반도 전략을 수정할 수 있음을 그동안 보여왔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11월 22일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미국에게 대한반도 정책을 수정할 수 있는 빌미와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봅니다.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으로 인해서 네 번째입니다. 만일 미국이 한반도에 서서히 발을 빼거나 커피 발을 빼게 되는 순간부터 한국은 재앙적인 상황에 접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중국이 대한민국을 중국의 역량력 하에 편입하거나 북한이란 대리인을 통해서 아예 대한민국을 접수할 그런 의도를 표명할 것으로 봅니다. 이 같은 견해에 동의하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긴 장구한 중국과 한국의 역사 속에서 보면 결국은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자유의 숨길을 느낄 수 있을 뿐이고 긴 시간 동안 중국의 역량력 하에 있었음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특히 대국들이 자국 안보를 위해 설정하는 이익 안보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반도 절반의 자유대한민국을 허용하는 것은 중국의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일 뿐만 아니고 중국의 안보에 결정적인 위협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결코 대한민국을 최소한 중국의 역량력 하에 두거나 최대한 속국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감추지 않을 것이고 그와 같은 의도를 줄기차게 추진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전체주의 체제는 치료하게 특정 국가 목표를 공략할 수 있지만 민주주의 체제는 선거제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환경에 따라서 국가 사이의 관계나 국가 목표가 계속해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에 관한한 중국은 일관된 정책을 사용할 수 있지만 한국이나 미국은 자국의 정치 지형력에 따라서 국가 목표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국가 목표를 일관되게 추구할 수 있는 전체주의 국화가 오히려 민주주의 국가보다도 체제 경쟁에서 국가 목표 달성에서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이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남남 갈등이라든지 좌파 정권의 집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인해서 미국으로부터 멀어지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혹은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멀어지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한국은 중국의 소나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절대 진공상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국제질서에서. 중국 쪽에 서거나 아니 미국 쪽에 서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지 중간에 비, 무슨 이런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역사에서 지난 70년의 빛나는 자유의 역사와 성장의 역사와 발전의 역사는 대한민국이 중국의 압재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얻어진 것임을 깊이 한국인들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자유는 한일관계와 한미관계를 돈독하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21세기의 어느 시점에서 철이 지난 이념에 젖은 나라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몸무리치는 집권 세력들을 지켜보면서 두려움과 안타까운 마음과 분한 마음을 검할 수가 없습니다. 저 친구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저 친구들은 아이들 세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점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지소미아 파기결정은 그냥 단순히 외교정책상의 변화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진로와 미래와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사건임을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알고 항의할 수 있어야 되고 알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대한민국은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계시는 자유를 만끽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 대학에서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일부의 한국 학생들에게 중국 학생들이 항의하고 대자보를 뺏고 내리고 무력을 행사하고 그것을 중국 대사관이 옹호 발언하는 것을 지켜보시면 중국의 영향력 하에 놓인 대한민국, 미국이 떠난 대한민국, 일본과 갈라선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될 것임을 예상하는 것은 조금 더 어렵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